오늘은 적자생존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어 사라진다는 의미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인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M니즘이라는 악의 씨앗이 세상에 태동한 건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2013년도에 난리난 하나의 글을 보여드리죠. 답없는 회사 신입이라는 글이 2013년도에 작성되어서 네이트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글을 쓴 여자는 구로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입사 1년차 20대 여성이고 신입사원으로 2살 연상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의 뒷담을 까면서 남자들은 정수기에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물통을 교체한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수기를 갈만한 성격이 아니라 못 갈았다라는 변명을 한다고 욕을 하죠. 그러면서 어째서 정수기물을 갈지 않냐며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게 너무 싫다는 말을 하죠. 베스트 댓글의 반응은 저 남성을 향해 병신이라는 말을 아주 화끈하게 날리는 걸 보실 수 있죠. 25살 여자라고 말하는 이 인간은 이런 병신도 취업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fm이 세상에 독을 뿌리기 전에 세상에서 남성의 위치가 어땠는지 눈에 보이시죠?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돌려서 2008년도 남자 비호감에 대한 리서치 인터뷰를 보여드리죠. 그녀들은 정수기 물이 다 떨어져서 정수기 물통 교체 도와달라 말했는데 남녀평등 시대에 이런 걸 남자가 꼭 해야 하냐 그런 건 남녀평등이 아니다 남자는 언제나 힘써야 하냐라는 말을 꺼낸 남성을 진상 중에 진상나무로 손꼽았습니다. fm리즘이 세상에 독을 뿌리기 전에는 남성다움이 강조되는 세상이었고 저런 걸 해주지 않으면 여자들에게 욕을 먹는 게 당연한 사회 분위기였죠. 그리고 2024년 현 시점은 fm하는 여자들이 여론을 지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을 하였죠. 그건 바로 더 이상 여자를 하나에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공항에 도착해서 내가 한국에 왔구나를 절절히 느낀 건 수화물 찾는 곳에 권장한 남자들이 많았지만 내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6개의 짐을 낑낑거리며 내리는 동안 한 명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단 거다.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리 벌린 횟수가 늘어날수록 한 남들은 참 친절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에서 나는 주도적인 친절을 많이 느꼈는데 한국 남자들은 왜 안 그럴까? 다른 나라 남자들은 날 도와주는데 왜 내 조국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면서 2024년 지금 한국 여자들은 남성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여자들은 2008년, 2013년, 2024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같이 남성에게 모든 걸 해달라고 무거운 거 들어달라는 요구를 변함없이 하고 있죠. 하지만 남성들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을 돕지 않으면 찌질한 남자로 인식되었지만 2024년 지금의 남성들은 여성을 도우면 병신이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를 돕지 않고 있죠. 일본의 남성들은 왜 여성들에게 주도적으로 친절할까요? 그건 바로 일본의 여성들은 도움을 줬을 때 즉각적으로 고맙다고 고개를 숙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녀들은 어떨까요? 식당 알바 하는데 내가 무거운 거 들 때 남자 직원들 당연하게 날 신경 안 쓰네. 고기 불판 있으면 무겁고 접시 무거운데 왜 날 당연히 안 도와주지? 라고 말하며 돈 받아 처먹는데 남자들이 당연히 이를 도와줘야 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지금 한국 남성들이 일본에서 생활했다면 지금의 일본 남성보다 훨씬 여성을 더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지금의 한국 남성들은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한녀들과 섞이지 않는 쪽을 선택했고 도태되는 건 우리 한녀들이 되었습니다. 여성들께 말합니다. 남자들이 무거운 거 안 들어준다고 징징거리며 질질 짜지 마세요. 이들은 한 번이라도 남성들 도와준 적 있나요? 남성들의 호의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한 적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여자가 대다수였다면 지금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훨씬 더 호의적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든 건 우리 한녀들이고 그런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역시 우리 한녀들이 되었죠. 한결같이 남성들에게 요구만을 하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민트초코빙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여성들의 해조 마인드는 변하지 않는다.